너무 이렇게 주물딱주물딱하면서 남자를 싫어하죠. 이 스킬의 시자점은 있어요. 왜요? 많이 짜지는 거예요. 어머어머 많이 짜졌네 하면서 너도 좀 써라 하면서 덜어준 거죠. 아 저도 덜어준 적이 있는데 발라줬어야 되나 봐요. 그러니까 너 써 이거죠. 네 넌 풀하게. 태라 씨 한번 지수 씨가 썸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. 수작을 한번 부리면. 수작. 반찬. 네. 아니 like this. 너무 아깝다 이거. 아니 그런데 난이크 3인 줄 알았어. 아니 요즘 또 이렇게 다 힘든데. 아 어쩔 수 없다, 같이 발라야겠다. 아 Rivera. 아니 손이 어차피 이렇게 작아요 촉촉하네 오른손들 촉촉하네 오른손들 많이 짜서 이렇게 걸리시네 우리 진짜 손이 너무 잘해서 귀엽죠 저 말고도 이렇게 핸드크림을 발라줬던 여자분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는 없었고 아까 세영씨 얘기한 것처럼 그냥 쓰라고 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쿨하게 세영씨 아니었고 아니었고 아니 근데 자꾸 지수씨가 다라씨를 자꾸 못 쳐다봐요 서로가 지금 다라씨를 잘 못 쳐다보시고 지수씨도 다라씨를 자꾸 못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고민해요 대독뷔티에도 너무 고민해요 balances 다음 주에 방네 eremy 대독뷔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